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좀 더 우리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30년 동안 연평균 30% 수익을 내고 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견한 게 뭐냐를 보니까 버블의 마지막에는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곧바로 바로 올라올 거다. 결론보다 논리를 보라는 거고 논리를 보면 내가 어떤 지표에 집중해야 될지가 좀 분명해져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7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신과 함께는 저희 신과 함께 역사상 가장 독특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미 유튜브에서는 저희보다 더 유명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옛날에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래요? 안단태 안단태 몰라? 모르겠어요. 그럼 노래 주세요. 유교 때 하던 노래예요. 언제 노래예요? 아바의 노래입니다. 아바의 노래. 그렇습니까? 정프로가 아바 스타일이 아니거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유튜버시기도 하고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죠. 투자 이름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죠. 이루다 투자 이름 주식회사의 김단태.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단태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3프로 TV에 김단태님이 김단태구나 안단태가 아니라 김단태. 아 김단태. 김단태 김단태. 김단태님을 저희가 또 모시게 됐네요. 김단태님 하면 딱 이미지가 우리 김부로님은 어떻습니까? 김단태. 이미지가 뭐라고 해야 되나? 똘똘한 거 있잖아. 아 그래요? 똘똘한 회사에서 가보면 뭐 좀 뭐 잘 안 되면 야 단태 오라고 해봐. 너 말고 단태 오라고 해봐. 똘똘한 거 있잖아. 맡기면 해결되는. 딱 하면 해결해주는 거. 똘똘이. 저는 이제 사실 김단태님 컨텐츠를 많이 못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아주 재밌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투자한 거 막 날리는 거 보여주는 분도 계시고 날림? 그러니까 투자를 막 천만 원 오늘 코인 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김단태님도 굉장히 저희는 좀 재미없는 컨텐츠 아닙니까? 사실 재미로만 따지면 김단태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를 하시는 걸로 내가 하는 게 좀 재밌다는데 김 프로 네. 우리 김단태님만 하겠습니까? 자 우리 김단태님 지금 이제 투자 1위인 직접 그러니까 다른 분의 돈을 받아서 투자까지 하시는 전문 투자자이신데 사실은 원래 뭐 여의도 금융 이쪽 출신이 아니시라면서요? 네. 저는 원래 컴퓨터 쪽을 전공을 했고요. 금융은 전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10년도 쯤에 로티풀이라는 모바일 커머스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그 회사를 이제 카카오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박이 났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당시에 이제 인수대금으로 현금을 거의 받지 않고 주식을 받았고 카카오 주식으로? 네. 더 대박이구만.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카카오 주식을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카카오가 상장을 하면서 사실 이미 그때부터 좀 큰 금액이 되긴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저희가 인수 당시에 주식 교환 형식으로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 카카오 가치가 뭐 2천억 원. 그러니까 2천억 원 가치로 카카오 주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러니까 뭐 지금은 거의 몇 배가 올라갔나 어쨌든. 지금은 40조 정도. 네. 10총 40조 정도 돼요. 어떻게 되나요? 400배가? 200배가 되는 거에요? 200배?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한 10억 받았으면 2천억이네? 네. 뭐 그렇게 되겠네요. 대박. 얼마에 파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계약서에 약간 그 비밀 같은 것도 있고. 아 그게 있으시구나. 또 그거 플러스 이게 뭐 약간 사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거는 이제 약간 말씀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뭐 대충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걸로 보면 대략 100억 정도. 금액이 좀 되기는. 100억밖에 못 건진 거야? 100억 정도. 100억이 어딥니까? 아니 근데 지금. 아 근데 이게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팔았는데 그걸로 카카오 주식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내가 할 때 최소 몇천억이네.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 이거 너무 개입적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대부분 매도한 게 사실은 카카오 주식이 10만 원대 다. 10만 원 20만 원 사이에서 대부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약간 갖고 있는 갖고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약간 은전한미처럼 기념으로 갖고 있는 수량은 있는데. 대부분 수량은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좀 정리를 했어요. 아 액면 분할 전 10만 원. 네네네. 괜찮으시네 그래도. 근데 이게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상장 시장의 한 종목을 몰빵한다라는 거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가가 사실 카카오 주가가 얼마나 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딱 들어와서 내 전 재산이 한 종목에 있는데. HTS 그러니까 이 핸드폰 앱 딱 키면 하루에 내 재산이 3%가 변했어요. 예를 들면. 3%네. 어쨌든 3%가 증가할 수도 있고 3%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전 재산이니까. 전 재산이니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꽤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 스트레스가 사실 너무 심했고 그 스트레스를 상장할 때부터 받은 거죠. 2000 한 14년인가 상장을 했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몇 년 받다가 계속 분할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 매도한 건 아니고 분할하면서 매도를 하면서 제가 멘탈을 좀 잡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많이 맡겼는데 현금이 생겨서 그게 그렇게 성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셨구나. 직접 내가 해봐야 되겠다. 공부해봐야 되겠다. 아 이거 왜 이렇게 투자가 어려운 거야. 그냥 내가 직접 하고 말지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고 시작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투자회사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시면서 이제 가장 많은 공부가 그 기존의 어떤 투자 대가라고 그럴까요. 어떤 일괄 이룬 분들의 투자 원칙은 뭔가 이걸 이제 완전히 이분은 파악을 한 거죠. 뽀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아마 우리 김단태 님이 지금 현존하는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도 좀 판단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할까 이 얘기를 이제 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의 대가들 이야기를 바로 한 번 좀 해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먼저 해 주시나요. 일단은 왜 우리가 대가를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 노이즈가 너무 많잖아요. 노이즈. 네 사실 막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많고 요즘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더 그런 걸 느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할 때 너무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이거 누구부터 내가 집중을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건 선생님도 좋은 책을 고를 때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번역하신 분이죠. 네. 번역으로 많이 유명하신. 유명하시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네. 이 책 번역하신 분이죠. 네. 이 책 번역하신 분이신. 이 발사를 잘 구분하라고 그러시죠. 네. 저자를 항상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저자가 누가 봐도 투자해서 성공을 한 대가여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좋은 책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듯이 저도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신과 함께 정말 책과 함께 거의 1편인가 2편에서 나온 얘기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 책과 함께라는 코너를 이건 선생님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건 선생님한테 그냥 계속 맡기려고 했는데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시간도 없으신 데다 또 당신이 방송체제 아니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후에 우리가 많은 분들을 또 모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선생님 얘기를 또 저는 인상적이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미국에서는 투자해서 좀 성공을 하고 일괄을 이룬 사람들 중에서 CNBC나 블룸버그 혹은 그냥 다른 언론에 남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단 우선순위를 좀 더 높여서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듣자. 그래서 약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좀 더 우리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재밌겠는데. 약간 그런 거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그 거인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인지 몇 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따가도 한 번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한 20년 정도는 투자 시장에서 생존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도 있었고 08년도 버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한두 개의 버블 속에서 생존을 해오고 운용 금액이 100조 이렇게 누가 봐도 정말 큰 금액을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익률이 연평균 20%가 넘어 2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분들의 결론에 좀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결론보다 저는 논리나 과정을 좀 더 보면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따가도 논리나 그런 과정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한 번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어떤 대가부터 소개를 좀 해줍니까? 일단은 사실 최근 미국 증시 버블론을 가장 부추기 사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버블이다? 네. 버블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이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대가들이 왼쪽에 계신 분들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인데 대략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 제일 극단의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분 그다음에 제프리 건들락 채권왕이라고 그러죠. 마이클 버리 이분이 빅쇼트 빅쇼트 레이 달리어도 약간 부정이고 우리랑 인터뷰 하기로 했다가 지금 조금 안 좋은 일 때문에 지금 연기되고 있는 네. 빌 에크몬도 이제 부정 쪽에 가깝고요. 가운데쯤에 이제 하워드막스가 있고 하워드막스 유명한 분이고 그리고 드럭켄밀러 약간 긍정 스칸마이너드도 약간 긍정 PTJ는 누굽니까? 폴티더 존스인데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PTJ라고 했었고 이분은 이제 긍정 쪽에 그리고 캔피셔 아주 긍정 론 바론도 아주 긍정에 있습니다. 요번에 저 테슬라 주식 팔아치워가지고 문제가 좀 소동이 됐던 누가요? 론 배런 론 배런? 네. 자기 건 안 팔고 회사 거는 팔았다. 그렇게 됐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 그림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마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네피셜 주의라고도 써놓기는 했는데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의 발언을 들었을 때 어쨌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건 제가 그냥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았던 느낌을 그냥 적은 거거든요. 안태님이 분류하신 거라는 거죠? 네. 이건 제가 그냥 분류한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저의 그냥 저 한 명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제 이분들 주장을 드려보시고 사실 저는 이상적으로는 자기만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하고 싶고요. 좋습니다. 미국 증시 버블 논란에 대해서 제레미 그랜선부터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거죠? 네. 이 제레미 그랜선부터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GMO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이 자산운용사의 창업자로 되게 유명하고요. 이분도 1970년대부터 투자업계에 있었고 또 이분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버블을 좀 잘 포착해요. 그래서 80년대 말에 있었던 일본 버블 그리고 닷컴버블 공공연에 있었던 그다음에 08년의 서프라임 버블까지 이분이 전부 다 예측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버블 전에? 네. 버블 전에. 그런데 이제 일본 버블이랑 닷컴버블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말하긴 했어요. 한 3, 4년 정도 전에 조금 빨리 말했어. 버블이라고. 그런데 그건 3, 4년 전이라는 건 그 버블 기간에 다 못 먹었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버블을 빨리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면은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인베스트 레터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일본 버블과 닷컴버블을 놓치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다. 그래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버블을 정의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는 2가지 요소만 봐서 정확한 타이밍을 놓쳤고 마지막 한 요소를 추가하면서 내가 버블의 시점을 좀 정확하게 포착하게 됐는데 이제 완성됐다. 08년에는 그걸 좀 잘 맞춰요. 그래서 08년에는 좀 잘 맞췄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약간 자산 운용이나 이런 게 좀 재밌는 게 버블 근처에 가면 이분 돈이 다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분 회사에 자금이 빠져나가다가 그때가 버블이네. 버블이 터지고 나면 다시 또 이분 회사에 자금이 몰려들고 지금 이거 제레미 그랜섬의 GMO라는 회사 지금 수탁구 추이를 봐야 되겠네. 수탁구 추이를 봐야 되는데 사실 2015년쯤에 피크를 찍고 이분이 계속 좀 가치주나 이런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탁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70조 원 정도 운용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적진 않은 금액인데 이제 피크 때에 비하면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왜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세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냥 주가가 비싸냐라고 볼 때 쓰는 지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케이프 레이셔라고 해서 한마디로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입니다. 이게 케이프 레이셔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닷컴버블보다 지금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 하나 위험하다는 시그널이고 또 하나 위험한 게 이제 대표적으로 버핏 지수라고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GDP가 이 미국의 시가총액을 미국의 GDP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래서 GDP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라는 이 지표인데 이걸 봤을 때는 거의 역대 최고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전통적인 지표를 보면서 첫 번째 버블에 우리가 가까울 수도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 비싸다. 두 번째는 미친 행동들이 주식시장에 일어나야 된다. 그게 버블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런 거죠. 작년에도 헐츠 같은 렌터카 회사가 있거든요. 망했고 파산을 했는데 이 회사가 파산을 할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때 막 5배, 10배 이렇게 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레미 그랜섬은 이게 이상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미친 현상. 작년에 코닥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닥도 인용을 합니다. 제레미 그랜섬이 코닥도 인용을 하면서 아니 이거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정말 코로나랑 뭐가 연관되는 재료를 만든다. 약간 이러한 얘기 하나만으로 코닥도 막 10배 이렇게 뛰거든요. 그래서 제레미 그랜섬이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IPO나 스펙이 정말 붐이거든요. 그래서 스펙 같은 경우는 2020년과 2021년에 스펙을 상장하면서 모은 돈이 사실 지난 10년에 스펙들이 모은 돈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IPO의 횟수도 IPO의 절대적인 횟수조차도 거의 닷컴버블 때랑 비슷한 급으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IPO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제레미 그랜섬은 좀 이상현상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비정상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가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두 가지의 기준으로 버블을 했는데 항상 빨리 갔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예측을 했다. 아까도 일본도 한 3, 4년 일찍 예측하고 닷컴버블도 3, 4년 일찍 예측을 했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발견한 게 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견한 게 뭐냐를 보니까 버블의 마지막에는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버블의 마지막 속에서는 급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급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시장의 참여자들이 생기고 이 새로운 시장의 참여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약간 자기 강화적으로 다시 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내가 돈을 끌어다 써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의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던 소위 말해서 영끌이라고 하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면서 마지막에는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S&P도 한 1년 정도 됐죠. 하락장 3월 코로나 얻어맞은 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기준에 상승폭이 한 90% 정도 되거든요. S&P 500이. 그러면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최근 90년 동안 가장 좋은 S&P의 상승률이거든요. 최근 1년 기준으로는. 공항 이후에 엄청난 상승률이 최근 1년 동안 있었던 거고 제레미 그랜섬은 이 마지막 요소가 완성이라고 하면서 지금을 버블이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블룸버그 나와서도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데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한 게 조회수가 300만이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사실 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막 주목받지는 못하는데 제레미 그랜섬같이 그래도 좀 버블에 대해서 포착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게 좀 많은 화제가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너무 부정적인 쪽만 얘기를 한 거니까 한 번 반대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바로 캠피셔예요. 캠피셔는 지금 주식시장의 일곱 가지 미신이라는 이 책을 쓰기도 하셨고 또 제가 이 책의 부록을 살짝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책만으로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가령인으로서. 2020년도에 캠피셔가 뭐 했는지를 계속 추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캠피셔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원래 유명한 성장주 투자자인 필리피셔의 아들로도 유명하고 사실 맨손으로 창업을 했어요. 맨손으로 아버님 회사에서 잠깐 일하다가 맨손으로 창업을 해서 150조 원 정도나 자금을 운용하게 됐으니까 정말 유명한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캠피셔가 근데 이제 2020년에 더 약간 명성을 높이게 됐었는데 왜 그러냐면 2020년 3월 말쯤에 거의 유일하게 이 하락장은 그냥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0년 3월 말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거의 캠피셔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유튜브를 저는 계속 쭉 지켜봤는데 일관되게 이거는 단기적인 조정장에 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캠피셔가 지난번에 이런 하락장, 코로나 때 하락장을 단기적인 조정장이라고 예측을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의 하락장과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캠피셔가 보는 일반적인 하락장은 슬금슬금 흘러내리다가 확 떨어지는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인 하락장의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의 모습인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경우에 그리고 주가가 신고점을 갱신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곧바로 바로 올라올 거다. 어떻게 보면 과거 가격의 통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한 논리 속에서 캠피셔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캠피셔는 여전히 지금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캠피셔는 이번 상승장을 6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캠피셔는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난해 3월부터? 지난해 3월부터가 아니고 2008년도부터 아, 2008년부터? 네. 2008년, 2009년부터 해서 새로운 상승장이라고 봤을 때 캠피셔는 작년은 그냥 조정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2009년부터의 긴 상승장을 6단계로 2009년부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승장을 6단계로 나누고 이 6단계에서 각각 어떤 단계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지를 보는데 보통은 1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6분의 1에서 가장 수익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이 잘 나올 때가 마지막 6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통계적인 얘기예요. 지금이 마지막 6분의 1이에요? 캠피셔는 지금이 마지막 6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점에서는 사실 제르미 그랜텀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네요. 어차피 버블의 마지막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약간 그런 느낌은 있긴 있는데 다만 캠피셔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은 내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의 상승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 마지막의 상승을 어쨌든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캠피셔의 기본적인 논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지금도 주가가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 2주, 3주 사이에 좀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캠피셔는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라서 이번 하락장에서도 얼마 전에 글 쓴 걸 보니까 이번 하락장도 그냥 정말 단기적으로 그냥 조정으로 그칠 거야 라는 약간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캠피셔가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6분의 1이긴 한데 이번 상승을 기본적으로 즐겨야 된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논리가 캠피셔는 좀 정치적인 것도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어느 대통령이 어떤 정부냐 이걸 되게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캠피셔는 바이든이 이번에 당선된 거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민주당 디스카운트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는 당이 두 개가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친기업적이라고 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약간 반기업적이다? 뭐 그렇게 약간 인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된 순간 그러한 부분들 약간 반기업적이라는 게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캠피셔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아오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뭔가 그렇게 크게 바뀔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민주당 됐으니까 이제는 반기업적이고 기업에 안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생각이 언제 바뀌냐면 임기 첫 해에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아마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캠피셔 얘기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살짝 헷갈리지만 이 책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이 반기업적일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도 사실 그렇게 반기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는 걸 깨달으면서 주가가 민주당 대통령 임기 첫 해에는 일반적인 공화당 대통령일 때보다 더러 주가가 한다는 거예요. 당선될 때나 아니면 선거운동 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되면 저거 우리 기업들 힘들어져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임기가 시작되는 그 첫 해에는 아니네 생각하면서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깨닫는 게 2021년 첫 해다. 오래네요. 라는 거고 다만 이제 2022년에 대해서는 말은 아끼긴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인터뷰를 봤는데 본인은 이제 2022년 그러니까 1년 뒤까지는 전망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습니다. 캔피션은 버블은 아니고 상승의 6단계 중에 지금이 6번째 단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단태님은 누구 말 듣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자산을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 말만 듣고 이렇게 한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으셨군요. 네. 오히려 이제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쪽으로 안 쏠리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배분을 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른 데가 얘기도 해주실 거죠? 네. 다른 데가 얘기 이제 약간은 제가 지금 약간 양극단에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를 했다면 약간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버블이다라고 보는 사람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레이달리오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요. 레이달리오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해치펀드인 브릿지 워터의 창업자기도 하고요. 레이달리오가 한 2주 전에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썼어요. 스탁마켓 버블? 이라는 제목으로 주식시장 버블이냐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고 어쨌든 저는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이 부채위기의 템플릿이라는 책을 쓴 적도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수많은 이런 금융위기들을 레이달리오가 정말 191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수많은 금융위기들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레이달리오가. 다 분석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달리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달리오가 정말 약간 저는 레이달리오 보면서 좀 공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돌이? 네. 왜냐하면 숫자로 말해줘요. 레이달리오는 버블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레이달리오는 이번 버블 지수를 100점 만점에 77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100점을 지금까지 받았던 거는 1929년 대공황 직전이랑 그다음에 2000년도에 닷컴버블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받은 건 딱 그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중에서는 꽤 높은 편이긴 해요. 77점이면. 그런데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점수를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유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00점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버블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아직 77점이니까 23점이 남았네라고 해서 버블이 안 터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분의 어떤 생각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의 아까 제가 부채위기의 템플릿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그 책의 결론이 사실 뭐냐면 내가 수많은 10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부채위기들을 다 분석해봤는데 이 버블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이 버블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말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결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버블에 대해서는 확실히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걸 계속 깔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떠한 지표들로 버블을 정의하냐면 각 지표들에 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네. 점수를 매겨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말로만 그냥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6가지 정도가 있고 이 6가지의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 6가지를 종합 점수를 해서 77점이 나온 건데 예를 들면 전통적인 가격 지표에 기반해서 얼마나 버블인가 그다음에 이익 성장률 차원에서 채권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가 그리고 금융시장에 새로운 참여자들이 많은가 그다음에 IPO 같은 현재 시장의 센티먼트가 어떤가 그리고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KPEX 같은 설비 투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같은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점수를 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점수가 가장 버블에 가까운 건 금융시장에 새로운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가장 점수가 높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버블 지수는 높겠네요. 이분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가장 낮은 게 KPEX 같은 설비 투자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버블 점수가 가장 낮아서 한 60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또 레이달리오의 최근 글에서 재밌었던 게 레이달리오가 전체 주식시장은 버블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주식들, 특정 주식들은 버블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익스트리미리 버블이다. 아주 심하게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은 아니지만 어떤 종목은 버블이다. 그리고 검용되는 종목이 뭐뭐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 일부러 피한 것 같지만 약간 뉘앙스는 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목을 얘기를 안 했어요? 종목은 얘기는 안 했는데 emerging tech companies라고 표현을 했고요. 원문에서는. emerging tech companies? 뜨는 이게 약간 빅테크에 약간 반대되는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이미 실적도 어느 정도 다치고 망 이런 거는 아니고 테슬라 아니에요? 테슬라? 뜨는 신흥 주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브리즈워터에 테슬라 없죠? 네? 브리즈워터 펀드는 테슬라 없죠? 테슬라가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매도를 하긴 했는데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4분기 기준이라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4분기 기준으로는 브리즈워터의 펀드에는 테슬라가 없죠. 근데 테슬라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은 게 S&P의 종목 중에서 몇 퍼센트가 버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3, 4%가 버블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테슬라를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기는 하고 아니면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뉘앙스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실적은 상대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기술주들? 뭐죠? 뭐 제가 특정 종목을 언급하는 건 살짝 겁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오른 주식들이 좀 있잖아요. 테슬라를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면 줌이라든가 약간 텔라다이라든가 저는 이 종목들이 버블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니오 같은 거 네. 니오도 있고요. 어려워하시면 우리가 얘기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주식들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버블이라고 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레이달리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레이달리오도 명확하게 그 종목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예를 들면 S&P500에도 있다. 그렇죠. 혹은 새로운 기술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돌려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추정을 할 뿐이고 네. 현재 존재하는 현존하는 거장들의 이야기를 우리 김단태님이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지금 거장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어진 2부에서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신과 함께 170번째 시간 김단태님, 내 이름 투자원 김단태님을 모시고 지금 세계, 특히 미국의 투자 거장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장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이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다 공부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김단태님이 공부한 것을 저희가 좀 받아 먹고 있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저희가 제레미 그랜섬이죠. 그리고 캠피셔, 그리고 레이달리오까지 세 분의 거장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른 거장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제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스탠리 드러큰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 게 조지 소로스랑 원래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컨텀펀드에서도 일을 했었고 이분 실적이 30년 동안 연평균 30% 수익을 내고 30년은 30%? 네, 그래서 30, 30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한 해도 손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조지 소로스, 짐 라저스, 제큰 밀러 이런데 짐 라저스가 제일 성적이 안 좋았나 봐. 미치코 한도였잖아. 짐 라저스는 그런데 좀 앞에, 좀 더 일찍 조지 소로스랑 처음에 공동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짐 라저스고요. 짐 라저스가 빨리 나가잖아요. 컨텀펀드를 빨리 나가고 조지 소로스가 계속 자기랑 같이 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그 파트너로 후임자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스탠리 드럭크 밀러는 후임자로 들어와서 조지 소로스랑 같이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독립을 했고요. 지금은 본인 자금만 운영하세요. 패밀리 오피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본인 돈만, 남의 돈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인터뷰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돈만 운영하니까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한 3주 정도 전에 골드만삭스랑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게 골드만삭스 유튜브 가면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스탠리 드럭크 밀러의 기본적인 주장은 버블이다 버블이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이제는 주식의 축이 주식 시장의 축이 아시아로 올 거다라는 게 스탠리 드럭크 밀러의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지나친 에너지를 썼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들으려는다. 미국 국가들은 통화도 훨씬 더 많이 찍어내고 M2라고 해서 얼마나 통화가 많이 뿌려졌나 이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고 중국이나 대만을 비롯한 이런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은 거의 그러한 완화적인 정책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완전히 이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힘의 축이 좀 아시아로 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스탠리 드럭크 밀러의 시각이고 물론 미국 시장 자체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빅테크 주식들은 그래도 스탠리 드럭크 밀러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아예 대놓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은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감안은 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많이 지금 스탠리 드럭크 밀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스탠리 드럭크 밀러는 지금이 엄청난 버블이다라기보다는 자기가 보기에는 굳이 주식을 사야 된다면 아시아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런데 미국 주식 중에도 괜찮은 게 있다 정도의 뉘앙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다양한 미국 주식의 버블이냐에 대한 시각을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이 좀 어쨌든 흔들리는 것 자체가 시장 금리가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단 조금 들어볼까 해요. 인플레이션이 온다? 네.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대표가 가장 많이 사실 어그로를 끌었다고 해야 되나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사람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은 아마 영화 빅쇼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미국 부동산 버블이 터질 거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먼저 알고 거기에 하락의 베팅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거둔 투자자로도 유명하고요. 영화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괴짜예요. 의사잖아요. 의사. 네. 원래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정말 정말 괴짜고 지금 트위터를 하고 있고 트위터에서 저도 마이클 버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트위터도 정말 괴짜 게 자기가 트위터 쓰고 맨날 지워요. 글을. 글도 맨날 지우고 그 다음에 트위터 아이디가 트위터에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써놨냐면 카산드라라고 써놨어요. 카산드라? 네. 카산드라 아마 이게 뭔가 저도 싶어서 찾아봤는데 카산드라가 뭐냐면 예전에 무슨 트로이의 목마에서 신화에서 나오는 인물인데 위험이 먼저 있다는 거를 알리는 사람이에요. 카산드라라는 사람이 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탕광의 카나리아더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카산드라가 이제 뭐가 위험해 이렇게 알렸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자신의 처지를 좀 자조적으로 빗댄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개인적으로 했고 얼마 전에 트위터에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경고를 한다 라고 막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아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을 쓰시는지는 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 놓고 또 자기가 지운다 이런 거죠. 트위터 같은 거를 네. 근데 트위터는 또 계속 지워요. 쓰고 나서 그래서 뭐 어쨌든 좀 특이한데 어쨌든 제가 저도 그렇고 이제 이분이 워낙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다 캡쳐를 해놔가지고 트위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다 다 팔로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용이 없지. 네. 요즘 시대는 다 캡쳐가 가능한 시대라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캡쳐를 했는데 마이클 버리의 기본적인 주장은 뭐냐면 사실 이거는 요즘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통화량이 좀 많이 증가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은 뭐 소매 판매 지수나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거는 꽤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백신 접종하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보복 소비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2조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부양체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주장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래리 서머스의 주장과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래리 서머스도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또 재무부 장관도 했었고 하버드대 총장도 했었고 하버드대 최연소 교수도 했던 되게 유명한 경제 쪽으로는 그래도 좀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도 사실 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인플레이션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좀 비슷해요. 그리고 또 마이클 버리가 약간 전쟁에 조금 비유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갖고 온 자료가 191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때의 각종 지표들을 가지고 왔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이요? 네. 바이마르 공화국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바이마르 공화국에도 전후에 다양하게 소비 심리도 회복이 되고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경우는 배상금을 내야 되는 어쨌든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결국 가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약간 그 당시에 어떤 보고서를 링크를 첨부하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코로나를 요즘에 전쟁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전쟁에 비유를 할 만한 게 코로나가 공동의 적이 있고 그다음에 시작과 끝이 존재하잖아요. 코로나도 아무래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전쟁에만 보통 일어나는 일인데 특정 용도로 공장을 개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전쟁 때 보면 군수품을 만들려고 자동차 공장 같은 거 개조해가지고 탱크 공장 만들고 네.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다른 3M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마스크 만들고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전쟁과 되게 비슷한데 결국 이 전쟁과 비슷하듯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복 소비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클 버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직접 지워주게 되면 너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효과가 클 거다라는 게 그의 포인트인데 이분이 정말 포트폴리오에서도 그러한 방향성은 좀 명확하게 드러나긴 해요. 예를 들면 이분의 3분기까지만 해도 이분은 대부분 빅테크 주식들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을 매수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 물론 약간 지나긴 했죠. 이게 4분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포지션에 따르면 지금은 시티그룹, 화이자, 크래프트하인즈 같은 주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가 시작되면서 기술주나 성장주에서 가치주나 좀 그런 쪽으로 포지션을 완전히 바꿨어요. 물론 이제 마이클 버리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정도의 뉘앙스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1970년대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를 좀 보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 이야기는 이 정도로 약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마이클 버리 이야기나 레디 서머스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완전히 반대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온다? 그거는? 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칸마이너드라는 분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채권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빌그로스는 아마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집으로 가셨죠. 빌그로스는. 네. 집으로 가셨는데 빌그로스가 한 3, 4년 정도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빌그로스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후계자가 누구인 것 같냐. 채권 쪽을 누가 가장 잘하는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스칸마이너드를 골랐거든요. 제프리 건들락을 안 골랐는데 신채권왕. 네. 신채권왕 제프리 건들락도 있는데 사실 이 스칸마이너드도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진 채권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있는 회사가 구겐하임이라는 회사인데 구겐하임. 구겐하임, 박물관 이런 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원래 스위스의 성과 넘어온 아주 유서 깊은 가문인데 이 가문의 자금만으로 운용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자산운용사로 지금은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운영하는 자금이 300조 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이 회사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칸마이너드인데 스칸마이너드가 3월 한 초순쯤에 리포트를 써요. 그 리포트에서의 결론이 뭐냐면 2022년도 1월에 미국 채 마이너스 금리 갈 거다라는 지금 금리 엄청 오르고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글을 올리셨고요. 결론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논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스칸마이너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가짜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저효과 플러스 사람들이 백신 접종 맞으면서 경제가 재개되기 시작하면 그거를 준비하면서 지금 약간 선반영? 미리 준비를 하는 움직임 속에서 그냥 물가가 잠깐 뛰는 가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지 이건 진짜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한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축률을 지표를 얘기를 하는데 저축률이 제가 알기로 아직 2월 지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1월 지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20.5%거든요. 저축률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스칸마이너드가 보기에는 지금 사람들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고 불황을 겪을 때는 사람들이 저축을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걱정어린 이런 심리가 쉽게 사라지기 힘들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분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30년 만기 미국채 금리랑 30년 만기 물가 연동채 금리를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금리와 물가 연동채 금리가 같이 상승을 해요. 1월부터 보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채권을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채권도 팔고 있는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물가 연동채도 똑같이 팔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면 물가 연동채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최근 3개월 동안은 사람들은 물가 연동채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칸마이너드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수급적인 이슈인 거지 인플레이션을 정말 걱정한다면 물가 연동채를 던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분의 시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축률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거고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오지 않는다면 연준은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할 수가 있고 완화적인 정책을 할 수 있으면 유동성이 넘칠 테니까 결국은 다시 국채로 돈이 흘러들어갈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약간의 시장에서는 조금은 충격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약간의 충격 그런데 주식시장의 약간의 충격이 오면 결국에 연준이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아니면 조금 더 가서는 YCC라고 하죠. 수익률 곡선 제어라고 하는 채권의 금리를 강제로 억누르는 거꾸로 말하면 채권의 가격을 무한정으로 거의 받치는 그런 류의 정책들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분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디플레이션의 압력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고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디플레이션 이야기하시는 분이 부채의 규모가 일단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부채가 너무 많으면 이거 부채 감당하느라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채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지금 기술 혁신도 진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존 효과라고 하듯이 기술 혁신도 너무 많고 인구 구조나 불평등도 지금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좀 비슷한데 지금 이분이랑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 한 한 달 정도 인플레이션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는데 우리가 좀 디플레이션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약간 제가 하고 싶기도 했고 또 스칸마이너드라는 이런 투자의 구루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인플레이션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너무 쉬운 전망이잖아. 통계에 기저효과가 있는 데다가 유가가 오른다. 그리고 보복적 소비가 그리고 통화량이 엄청 든다. 그러면 이거 답이 딱 나와있지. 인플레이션 운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평이한 예상대로 그렇게 가나? 이게 진짜 10년물 미국 금리를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제가 이거 그림은 갖고 오지 못했는데 페드 필라델피아 연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매년 학자들을 모시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학계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JP 모건이나 어쨌든 아주 유명한 골드만삭스 유명한 금융회사들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2000년부터 매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금리의 점을 찍으라고 한 다음에 그 금리의 평균값을 그려보는데 평균적으로는 그 수많은 학자들이 항상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2000년부터 거의 모든 학자들은 1년, 2년, 향후 1, 2년 동안 금리가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빠졌잖아요. 그런데 계속 빠졌어요, 금리가. 그래서 빌그로스도 집에 가셨고. 네, 그래서 집에 가셨고. 그거 채권왕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 채권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라간다고 그랬다가 큰 실수를 해서 퇴장당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인플레이션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오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20년 동안 인플레이션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예측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칸마이너들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중요한 게 이 많은 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따라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더 복잡해져요, 머리가. 이거 무슨 버블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건데 일단 명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경제가 이렇게 단순하지도 않거니와 투자해서 이렇게 성공해온 사람들조차 늘 의견이 갈려요. 우리는 그거를 일단 어렵다는 걸 대전제로 저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로서 성장을 하려면 어쨌든 저는 이 중에 어떤 하나의 논리를 택해야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의 논리 중에 내가 하나를 어쨌든 택해야 될 거고 주식에 대해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가자는 분과 수비적으로 가자는 분 중에 누군가의 논리를 택해야 될 텐데 이 논리를 택하시되 계속 이 논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과보다 논리를 택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논리를 택하고 나면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논리를 받아들여서 해봤더니 이게 틀렸네. 어떤 피드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매크로는 안 바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크로를 보는 게 매크로를 보고 예측해서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개별 정복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크로를 볼 거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분들이 얘기한 것들을 조금씩 적용을 시켜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원자재 ETF나 금 ETF 같은 것들을 원래 있던 비중을 좀 줄이고 이런 걸 늘리거나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하는 방법이 또 자산 배분이니까 자산을 좀 배분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게 일단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또 듣기에는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미없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무슨 자산 배분을 하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확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그래도 워워해라 이게 내 생각대로 시작이 흘러가지 않은 상황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분의 비율을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우리 김단태님은 올웨더 이쪽을 굉장히 아주 선호하신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레이달리오를 조금 어떻게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레이달리오가 예전에 썼던 글도 보고 그래서 레이달리오가 투자를 하는 전략이 올웨더라는 투자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올웨더라는 투자 전략이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인 컨셉이. 그러니까 시장이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더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가능성에 나눠서 다 베팅을 하겠다라는 게 그러면은 전체 자산 시장이 성장하니까 거기에 그대로 묻어갈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기본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추천하는 게 경기가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주식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경기가 보통 안 좋을 때 좋은 자산이 채권이나 금이거든요. 그래서 불황에 빠질 때 그래서 그런 자산들 혹은 물가 연동체라든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물가 연동체나 금이나 원자재 같은 거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장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사람들이 좀 많이 간과하는 경향은 있는데 장기 디플레이션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소량이라도 저는 장기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가 일어나도 나의 포트폴리오가 크게 닫히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도 좀 덜 먹어야 되네요. 그렇죠. 대신에 그래서 견디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때 덜 먹는데 먹을 때 덜 먹는 대신에 손해볼 때 덜 손해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제된 게 정프로가 먹을 때는 못 먹었는데 빠질 때 떡락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폭발 중이거든요. 웃을 때가 아닙니다. 김단태.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마 더 많이 먹으실 겁니다. 배부르게 많이 드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투자에 이른바 대가라고 하는 분들이 20년 혹은 30년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성공해온 데는 뭔가 그들의 논리 이런 게 있겠죠. 나는 김단태 님 얘기 중에 내가 평상시에 하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걸 시사선택 해보라는 거야. 인플레이션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어떤 사람 얘기도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 주제가 없어. 포트폴리오 보면 너 이 주식을 왜 이렇게 샀니? 그러면 저는 이게 인플레이션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내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짰거든요. 그건 뭐야? 인플레이션 왔을 때 제일 좋은 게 뭐야? 경기 관련주라든지. 그렇죠? 성장성은 좀 떨어지면 자산이 많다든지 그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유보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개별 종목 단위로. 틀려도 그게 이제 교훈이 돼서 전략적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벌어도 이거 왜 번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운이지 운. 틀려도. 운. 그렇죠? 그냥 뭐 원망만 하고 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대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분들이 어쨌든 자기가 말하는 거에 얼마나 파급력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점들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분들의 합법 속에서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잘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빌 에크먼이 사실은 2020년에 이번에 되게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돈 엄청 벌었죠 그때. 네. 그때 돈을 엄청 벌었는데 사실 빌 에크먼이 그때 하락에 베팅하면서 지옥이 오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빌 에크먼의 인터뷰만 듣다 보면 이제 지옥이 오고 있다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났네?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빌 에크먼은 그때 하락 패팅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렇게 자신의 말과 포트폴리오가 약간 다른 경우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조차 어쨌든 비판적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론보다 논리를 보라는 거고 논리를 보면 내가 어떤 지표에 집중해야 될지가 좀 분명해져요. 예를 들면 아까 스칸마이너드 아까 얘기 살짝 드렸는데 스칸마이너드가 저축률이 계속 높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스칸마이너드의 의견을 내가 채택한다면 저축률 지표를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매달 저축률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아니면 M2랑 그 다음에 벨로시티라고 해서 통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냐가 있는데 그런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배팅한다면 그냥 누가 인플레이션에 배팅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이나 원자재 ETF를 샀다라고 하면 관련된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좀 더 성숙되고 실력 있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맨날 호가창만 계속 보고 있는다고 결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런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참고하실 거를 꼭 한번 보시면서 투자하는 자세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김단태 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에도 또 대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방철 회장이라든지 나이는 한참 원이지만 최준철 대표도 계시고 또 우리 애널리스트계에는 또 김한진 박사님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그냥 믿어라 말아라 이게 아니고 틀렸네 저 아저씨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뭘 보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지표들의 변화를 쭉 팔로우 해봐라.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저희 신과 함께 170번째 시간은 유튜브에서 아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미있는 분 계속해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단태 님. 너무 재미있었고요. 본명은 김동주 님이에요. 네. 본명은 김동주입니다. 이루다 투자 1임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김단태 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And then we'll see you next time it comes to your own. Sure, are we. I'm so good here. I'm so good here. And then, we see you next time.